박수 되게 좋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마당, 어울림마당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 또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웃음이 막 나요. 근데 박수가 적어서 다시 들어갔다 올래. 박수 시기 좀 봅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만나는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잠깐만 우리 어르신들 잠깐만 웃기고 또 재밌는 노래 한 개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아주 아름다운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강도가 들어왔네. 강도가.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데는 알고 안 들어가? 우리 예쁜 어르신, 오, 여자분 있는 데만 들어가. 그래가지고 살펴보이긴 해. 천지, 훔치갈 게 없어. 천지 옷에는 전부 다 통장에 돈 다 이어놓잖아. 이상한 전화 와도 안 받잖아. 받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 다 교육받았죠? 네, 그래가지고 도둑이 들어왔다가 그냥 갈라갈 게 자존심 이상하는 기라. 이씨, 그냥 내가 도둑 체면에 못이 그냥 갈 수 없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딱 할머니를 딱 살펴보니까 할머니 손에 멋이 노란 게 한 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내 자존심 안 상하게 반지라도 좀 배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할머니 손 좀 내보세요.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가슴이 살짝 뚫리는 기라 안쪽까지 나가 여자로 보이나 이렇게 하면서 살짝 오해를 해가지고 아우 나 아우 나 괜찮을까? 이러면서 강도 옆으로 살살 다가갔어요. 그렇게 강도가 할머니 손 한번 잡아 봅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사랑을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될랑 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강도가 할머니가 착각을 해도 마야 하네. 이랬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여자는 여자다. 그치요? 남자만 보면 가슴 떨려요. 남자분들도 아름다운 우리 여성들 보면 가슴 떨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는 가슴이 뛸 자격도 있고 사랑받을 자격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강도가 들어와도 손잡자 캐도 나는 사랑하자고 손잡는 거 알긴 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니가 갖고 갈 거 없으니까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거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내 눈을 불어본다 이렇게 누가 내 몸을 알지요 어차피 이 내 가득한 길이 아닐까 내 속에서 살아나 볼까 전년을 살 중이오 묘빈의 눈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너만 있는게 제주의 혼이 맘 변하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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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초 같은 길에 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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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길을 걷다 돌아다니 보람인데 이제 웃으며 험큰고 험큰고 험큰이 아닐까 눈 없이 살아나 볼까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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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총 같은 인생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